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말하네요. 보통 그렇게 설명들을 하죠.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한 6개월, 7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점수 매긴다면 몇 점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점수는 안 매기고 싶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오면서 끊임없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듣는 분들도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정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에나 이런 거예요. 지도자라고 그러면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전지전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신뢰가 하기 때문에 좋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너무나 잘 맞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개인에게도 행운이고 우리 국가의 적으로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도 별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반문재인으로 가버리고 말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여러 가지가 어긋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잘못은 청와대에서 나온 거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청와대를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청와대에 있는 그 생활과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추어란 말이죠. 아마추어면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갔었으면 그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걷어차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 이게 윤석열 개인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였다.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으로 이전한 거는 그거는 공약을 어긴 거거든요. 공약은 원래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간다고 해도 그렇게 금방 갈 줄은 몰랐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이전, 용산 이전하겠다고 그랬으면 대동당도는 안 됐습니다. 0.73% 아니에요? 27만 평가 됐는데 그랬으면 아마 저는 대동량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공약으로 당돈된 거라고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역사적으로도 그걸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다음 세 번째가 시스템으로 안 나왔던 건 뭐냐면 자기는 감시받기 싫어서. 그게 싫어서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하지만 대통령직에 얽혀있는 의무는 하기가 싫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두 분에다가 거기에 성공 스승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작용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저는 제가 표현을 자유분방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농단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에 관련된 거, 비선이 가령 예컨대 지금도 관저에 드나드는 것 같은 거는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깥으로 굉장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농단의 씨앗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단의 씨앗을 하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에 안 들어갔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청와대가 국가 시스템의 상징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가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국가 권력이다. 저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나요.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의 자유분방한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다 바꾼 거라는 게 저는 저는 지금도 모욕감을 느끼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대통령실에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농단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선 때 그거 안 했겠다고 했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사적 영역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2부속실을 만들었어야 되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대로 아무 공직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졌으면 되는 건데 그 약속도 안 지켰고 두 번째, 만약 공무를 보려고 그러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2부속실을 안 만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느라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실에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안에 김건희 사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류를 보든가 운운할 때도 여기저기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산도 거기서 같이 저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령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도 지금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나오는 게 많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관여하지만 책임은 안 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나쁜 권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도 없앴잖아요. 민정수석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군림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가족들을 감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 거를 다 그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농단의 소질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굉장히 나쁜 거죠. 이제 대한민국 영부위는 법적 주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2부속술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적 규정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산의 통로가 존재하고. 그런데 그걸 없앴다는 것은 어떤 법적과 규칙적인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인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뭐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지원 업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농단적인 소질과 다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인의 국정 개입에 해당될 수 있는 논란이 충분히 되겠네요. 이런 거죠. 제가 보고 있으면 그런 게 그러니까 비서인 실세라는 말이 트라우마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국힘 쪽에서는. 그런데 부인이기 때문에 비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인이면서 실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위치를 만든다는 게 아니 뭐냐면 저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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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대통령이나 모든 공직자들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직자 마인드입니다. 공직자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세요. 저는 검찰총장 시대부터 그거가 부족하다. 검찰에 민원을 끼치고 있다. 민폐를 끼치고 있다. 했는데 그게 부부가 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공사 마인드가 없으면서 권력은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거가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죠. 총체적인 평가는 대통령 해서는 안 된 사람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그래서 한 번쯤은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박정희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명박을 이겨주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었습니까. 할 수 없다. 처음에 그냥 박근혜하고 저는 박근혜한테 망가질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의 말하자면 의무를 이 몽해를 지고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대통령직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되면 본인이 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케이스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끝나고도 그 화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될지 역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미리 마무리하느라고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 아닌 걸 안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제사무쪽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한테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죠. 국가적으로 불행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꼭 대통령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케벨리 제가 저는 마케벨리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케벨리즘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젠다가 없잖아요. 나라를 맡았으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좀 그게 없어서 본인의 아젠다가 없다는 게 이거는 저기 뭐야 정부의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고 우리가 조금 뒤돌아가보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얘기했던 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검찰의 공화국이 될 거다.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복수와 보복과 복수의 나라가 될 거다. 그동안 쌓은 업이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세 번째는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거 세 가지 세 가지를 가장 많이들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으로 꼽았던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지나 보니까 어떠십니까? 거의 전멸화되고 있죠. 한국 사인을 뒤덮고 있죠. 완전히 검찰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디 이사까지도 검찰이 가던데 이사 출신이 가던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검찰 출신이면 사실은 많은 일을 할 때 자신이 믿고 맡기는 일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에 좀 관심을 더 자기가 모자란 걸 더 하는 게 나는 그게 술린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게 뭐냐면 검찰을 여기저기 다 데려다 놔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이거에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인사에 실패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검찰과 측근 이번에 무슨 질병청장도 55년 직위의 부인을 갖다가 앉히는 저 같으면 저는 그 교수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 교수는 자기는 절대로 5년 뒤에 친구를 만나자 성료라 이랬던 사람이 왜 자기 와이프는 거기다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익 앞에서는 정말 말을 바꾸는 게 그거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느냐 이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무능하다고 하는 건 어디서나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 보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복이 아니 도대체 난사를 하네 사방에 그러게요. 아니 나는 뭐냐면 이거는 도대체 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다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할 때 난사질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힘당 내부에도 난사를 하잖아요. 지금 국힘당 내부의 분들을 저는 좀 자주 만나요. 이분들은 뭐 그냥 얼이 빠져있는 상황에 글쎄요.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주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당내에 그다음에 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그다음에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문재인의 모든 정책 사안들 이런 것들 거기다가 왜냐하면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뭔가 벌어질 때마다 저걸 새로이 만들잖아요. 언론 바이든 난리면 때문에 MBC가 갑자기 종족이 되고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 왜 이태원 12구 참사가 나니까 왜 유가족들이 적이 되어버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을 만드는 이게 이거 굉장히 문제다. 이건 검찰 플러스 보복 이거 그런데 이 세 번째 무속이 아마 그 무속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게 나를 지켜 주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무속을 따랐는데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뭔가 딱 들어맞아 줬으니까 앞으로도 경험치에 의해서 나는 이대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결국은 무속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나를 지켜줄지도 몰라 하는 것들이 작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왜냐하면 그 무속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는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문제가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꼬리가 계속 밟히고 있고 청공이 35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얘기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도 농산에서는 아무 제어를 안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변명조차 아무것도 안 하 아무것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합리적인 사람은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거는 뭐가 쉬워서 그렇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끊어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검찰 복수 무속 특히 무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탄핵이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지만 최순실 씨의 무속적인 요소들 이런 이야기들 샤머니즘 이런 이야기들이 외국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대놓고 더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이 같거든요. 그런데 왜 탄핵이라든가 대통령을 그만둬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좀 이루고요. 시기적인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계속 터트림으로 해서 사실 면역성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최순실에 대해서 놀랐던 건 사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그 이전에도 밝혀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의 남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마 비선으로 실세 역할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그런 게 자꾸 덮어지고 덮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최순실이 터져나온 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는 특히 오히려 국힘 지지자들이 더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흐릴렸더냐. 그거에서 받은 모욕감과 능욕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탄핵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감정적인 게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갑자기 터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끊임없이 터져나왔잖아요. 후보 시절 때부터 청공의나 권지원 법사나 왕자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와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신기가 있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쉬쉬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최소실 경우에도 태블릿 PC라든가 또 삼성을 통한 미루재단하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사건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직 그런 사건이 확실하게 터져나온 게 없죠. 얘기만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용산에서 고발한 그러니까 육참 참모본부장의 김종대 전 의원 청공의 김용윤 견호처장하고 청공하고 같이 와서 시찰하고 난 다음에 관저의 위치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안이 확실하게 꼬리가 잡힐 때 그럴 때 문제가 저거 할 텐데 지금 꼬리가 안 잡히려고 얼마나 난리 열한을 떨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 보면 그때도 확실한 꼬리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국정조사를 들어갔어요. 사실 국정조사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고영태, 노승일 등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쪽 사람들이 증언자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장되고 나중에 특검으로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권 특히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데 방어하기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같이 공격하는 데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히 그거는 있는데 저는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첫 해부터 탄약 얘기하고 터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되 실제로 이게 어떤 꼬리가 잡히고 그게 구체적으로 저게 되고 하는 게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잠 못 자고 할 텐데 지금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게 자칫하면 당내에서도 이탈 세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김무성, 유승민이 탄핵 주도했거든요. 아이고 뭐 그 말에서 보면 권성동도 했죠. 권성동도 했고. 그렇죠. 장제원도 했죠. 다 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죽을까 봐 한 거 아니에요.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뭐 3분의 1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저기 닉슨도 어떻게 본인이 나갔습니까. 터진한 이유가 탄핵 될 거 같으니까 공화당에 돌아서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공화당이 자기네들이 이건 뭐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잘하면 탄핵을 시키고도 우리 편이 대통령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 사람 탄핵을 시켜도 자기네들이 다음 정권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세력들이 나와서 동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런데 저쪽 당에는 다행히 자기 대권주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승민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유승민의 당견이라고 보죠. 저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강한 정적인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떡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냐면 그 안에서 물론 골치도 아프게 굴지 세종시 반대하지 사작권 반대하거나 골치 아프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당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떡 버텨주니까 그게 차기에도 갈 수 있다. 차기에도 분명히 이게 정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버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물론 박근혜의 국민 지지의 힘으로 버틴 거지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에 복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복 못 참겠다. 그것도 참으려는 거죠. 저는 지금 솔직히 이번에 당원 고쳐가지고 100% 당원 저기로 해가지고 하면 아니 뭐 윤석열의 당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저기를 봐주겠냐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한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 더한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 복수 무속 이 세 개의 키워드의 연속성 상상에서 그걸 아무리 옥죄고 옥죄도 터지는다고 분명히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검찰들이 검사들조차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터지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를 회유했다라든가 회유했다라는 거 아니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스모킹건을 검사가 직접 이야기한다라든가 오늘 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아주 심상치 않은 증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억눌리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문제만 되면 가서 언론 탄압해 버리고 너는 니네는 민영화 시킬 거 버릴까 니네는 광고 안 줄 거야 그다음에 저기 전직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다 하나 같이 불러대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렇다고요.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움직이는 거 정도 하겠지. 정 안 되니까 무서워서 움직이는 것 저거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제 친구인데 공기업에 문재인 정부 때 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거에 가지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빵꾸가 생기죠. 빵꾸 나는 게 무서운 데서 펑크가 날까 봐 걱정인데 제발 안보 쪽에서 안 생기고 안보라든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 나야죠.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안보 경제 민생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안보 저도 저도 저거 했던 게 나는 저는 한동안 악몽을 꿨던 게 전쟁까지는 안 나겠지만 혹시 국제전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 악몽을 좀 그랬거든요. 하도 북한하고 저길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경제는 아니면 IMF의 보건가는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김진태 발로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되고 있으면 그런데 민생에서 터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아니 뭐냐면 솔직히 이태원 12구 참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세월을 겪으면서 한국사회가 안전이라든가 관료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성 이런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더군다나 수에 있을 때도 제가 그때 그때도 일미 한 번 사인이 나왔잖아요. 그게 전조였네요. 그게 전조였는데 그랬으면 왜냐하면 저는 항상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약간 좁쌀 연관 같은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필요해도 이게 위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이거 빨간색 문재인 하루 저기 뭐야 박원순 시장도 맨날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낙엽 쓸어대고 막 운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딴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안전하고요. 안전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난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지금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약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부터 총리 부터 서울시장부터 행재부 장관부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금방 고쳐질까? 그런데 이런 민생 위기에다가 거기다 경제 내년에 보면 경제가 만만치 않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의 이 건설 건설의 연쇄도산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저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거니까 돈이 안 돌아가서 생기는 분들이 워낙 크니까 거기다가 아 지금 다시 또 연말에 악몽 꿀 참이에요. 일본이 또 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타이완 근처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한테 말하자면 마지막에 선택에 이런 게 만약 생긴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겁이 안 나나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십니까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도 주위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재호 씨라든가 자기 친형인 이상덕도 있고 또 정두환 의원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단 한 명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덕 의원을 되게 싫어했지만 저는 그 양반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죠. 그다음에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출신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월급 사장에 왜냐하면 사실 을로 있어 본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을로서 어디까지는 저기를 눈치 볼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검찰은 저는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의뢰 입장에 안 서 본 사람이에요. 맨날 그리고 남을 적으로 돌리고 피의자를 범죄 사실을 찾아다니고 피의자를 찾아다니면서 응징을 하는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정치가 아니라 정해서 어짜를 빼고 징치만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저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특수부원의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데 사실 이거 아무리 따져본들 구체적으로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누가 범죄자다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인 정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걸 형법의 문제로 해서 저 사람이 증거가 있는 범죄자인가 이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품위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꽃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섬류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섬류 명절 특별 선물 셀프 스픽스 모래소 맛있고 좋은 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 정리를 해서 질문이 될 만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포기하고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헤집어서 끄집어내서 강하게 터뜨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쳐가면서 진지전 하듯이 사실 민주당의 이번에 예산투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청들은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지금 예산 몇 푼 투쟁할 때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쓴소리를 하시거나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큰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큰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당장은 당연히 듭니다. 이번에 예산에서도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여당이 예산에 초조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우리가 예산에 초조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국정조사에 대한 것도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한 것도 여당이 초조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리고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보유해야 되는 게 여당인데 왜 오히려 야당이 열심히 나서고 여당은 용산과 더불어서 완전히 이쪽을 그냥 좁으로 쳐버리느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게 된 게 용산의 뜻도 제일 작용했다는 게 크지만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야당의 저건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있겠죠.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렇게 된 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큰 꿈이 없어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실수해주면 난 다음 총선에 당선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 섬에 같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단 하루도 윤석열 치하에서 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못 잃는 것 같아요. 제가 보게는 검찰에 잡혀있을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에 잡혀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령 김의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저기 특히 야당에서는 제대로 오피시션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다 같이 겁이 나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권에 길게 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저도 지금 사실 검찰에 이것저것 구참개 당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마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권합권 앞으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과 같이 소수리 퍼럴 때는 조금 있어보자 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솔직히 지금 7개월 됐거든요. 사실 7개월 됐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나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검찰에 그게 검찰공화국의 가장 큰 힘이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우리가 정말 치사스럽게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일자리 잘리고 목 잘리고 이거 가지고 한다고 정말 치사스럽다 그랬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언제 기소 언제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국힘의 어느 쪽에서 언제 고발이 들어와서 언제 저거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에 뭐를 꽉 쥐기 전까지는 뭔가를 총대 매기가 되게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거 총선에서는 분명히 실패하니까 나는 그냥 당의 공천이나 잘 잡아보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어떤 때는 그래도 그래요. 어떤 때는 지금 국회 안에서 참 다행이다. 내가 국회에 있었으면 아마 내 성격에 저는 가만히 제일 선봉에 계셨을 텐데 그랬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료 요청하고 저기하고 뭐냐면 저는 이 국정 농단성 농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혜 의혹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기록을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닌 거냐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하는 것들은 좀 하죠. 그러니까 뭐 무지 무지 저거 받았겠지. 네.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야 안을 수 없는 안을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살아남기 몸부림이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거를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 검찰공화국이나 복수나 그 다음에 그 무속에 기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처절한 살아남기 몸부림이다. 지금 이제 그럼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국가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똑같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향후의 과정 이런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정책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번에 지지율이 좀 올랐던 게 이번에 무슨 노동연금 교육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들고 그나마 국정아젠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게 좀 중도 약간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거든요. 근데 개악을 하기 위한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문재인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건강보험 문제라 문재인 케어가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것도 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건강은 그렇죠. 건강보험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그러면서 최은순이나 김건희 식의 이른바 그야말로 건강보험에 건강성을 깎아먹고 있는 방식들은 그냥 그냥 내버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그 다음에 노동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약하고 52시간 철폐하고 69시간 가겠다. 그 다음에 노조활동은 하나도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원희룡이도 웃기는 게 원희룡이 원희룡은 지가 이 문제 지난 6월에 만든 장본인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앞서 나선다고 저기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그래. 아이고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육개혁인데 난 그저 교육개혁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교육개혁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교육감 없애겠다. 이런 이런 정쟁적인 거나 들고 나오는데 무슨 개혁이야. 개혁이지. 그게 국민의 국민의 저기 뭐야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다가 저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깊은 지금 우리가 아까 트라우마 얘기했잖아요. 윤석열한테는 세월호 트라우마 그리고 국힘 전체예요. 윤석열 국힘 전체 세월호 트라우마 탄핵의 트라우마 그다음에 비선실세 트라우마. 이 세기가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저는 깊은 마음속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 이게 굉장히 강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게 굉장히 저기가 안 좋다. 그동안의 과정도 보고 있으면 본인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 문제까지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걸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문재인식의 정치에 대한 열등감이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속으로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 지지율이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다 잘했다. 왜 예전에 검찰총장도 자기 다 잘했다고. 검찰총, 검찰의 눈으로 봐서는 본인이 잘했다고 그러지만 일반 국민의 눈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문재인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그게 굉장히 깊이 뿌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졌던 질투심 비슷한 거. 근데 그 질투심은 조금만 달랐어요. 저는 그 질투심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쟤네들이 그냥 멸시를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뭐 상고밖에 안 나오고 뭐 어느 날은 멸시만을 해버렸지.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적인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세종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뭐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다만 그 질투심이 왜냐하면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그때 인기가 높았으니까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거를 칠냐고 그랬던 건 있지만 그러니까 모욕을 줌으로 해서 칠냐고 그랬던 게 있죠. 근데 그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는 본인도 정말 몰랐겠죠. 근데 여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인기가 많고 이래서 제가 한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본인의 선함 이건 뭐냐면 이른바 도덕적 철학적 인간의 기본적인 선함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악일입니까 이분은? 저는요. 그 조국을 쳤을 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끊임없이 조국을 처음에 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 뭐 저기 뭐야 이 사람이 오면 검찰에 좋지 않고 이런 정도로 있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검찰에 처음에 했던 프레임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뭐 사모펀드 사모펀드 관리 그게 무너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바 입시비를 막 몰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조국에 대한 거는 파렴치봉으로 몰고 싶다는 이 욕구. 그게 굉장히 작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그러는데 조국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선해 보여. 너무 성인으로 보이고 너무 철인으로 보이고 너무 완벽해 보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그 그거 왜냐하면 그게요. 저는 제가 어느 때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았냐 하면 한 분은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한테 그냥 너무 다가와서 제가 눈에 깜짝냈는데요. 소시오패스한테는 착한 사람이 정말로 악인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없애야 될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런 사람이 위선자로 보이고 위선자로 보이고 왜냐하면 저건 정말 위선자다.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별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이제 권력지향형, 권력기생형 소시오패스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 게 작용했겠구나. 왜냐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를 못 참아하는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동의되는데요. 동의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해서 아니 저것만 조국 장관이 그렇게 안 했었으면 그리고 장관 안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러잖아. 아휴, 화이팅 안 해. 택도 없는 짓들을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를 0.73% 차이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제가 책 낸 거 아실 겁니다. 네. 이거로 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번 5년이 좋은 대통령으로 완전히 정말 너무나 좋은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책적인 말하자면 앞을 좀 내다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을 할 만큼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올라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죠. 근데 문제점이 없는 국가라는 건 없지만 큰 틀에서 이 정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국가가 됐고 문화적으로 탄탄한 국가가 됐고 기술적으로도 국방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책적 그 유능함이라든가 정책적 유능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가 이 실천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재명을 민주당에서는 정말 보물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맞아요. 윤리적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공화적 인간이면서 신리와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마키아벨리즘에 정확히 맞는 그런 인간형이에요. 그런 인간이 이런 실용적 인간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런 걸 가지고 국가를 끌어가면 저는 뭐 저기 그 국힘도 막 올라가면서 떼어줄 건 떼주고 막 이래가면서 너무너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그 과정이면 나도 좀 신나게 이제 뭐 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키아벨리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플라톤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기 뭐야 저기는 플라톤 문재인 대통령은 플라톤적인 정치인인 건 확실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믿음도 가지만 답답하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하셔서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오케이 됐어요. 그만합시다.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의원님이 저한테 좀 질문하셔도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재미나게 모시고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지금 마키아벨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윤석열한테 뭐라고 저기 조언을 해줄까요. 윤석열한테 그만하라고 하겠죠. 하하하하하하 명답이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뭐냐면 이게 저기 저거 하는 건 뭐냐면 빠질 때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거 하나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의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윤석열을 거듭을 주지 못하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다못해 저는 이명박 옆에 이상덕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박근혜 옆에 김기춘이 있었던 거나 저는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옆에서라도 그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총리가 있어 무슨 비서실장이 있어 아니면 바깥에 누가 무슨 정말 멘토바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정치적 경험과 사회적 교양이 축적돼서 이걸 조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건희와 청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죠. 큰일은 뭐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진애 의원님 모시고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 들었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의 질투심과 결핍이 아까 말씀하신 복수와 그런 무속의 정치로 흘러가고 있다 이야기는 너무 솔깃해집니다. 검찰은 도구로 쓰군요. 검찰은 도구로 쓰군요. 네. 김진애 의원님과 또 만날 시간을 약속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